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아주 쉽게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전문가 사진처럼 아주 수준 높은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포커스가 뭐냐 하면요.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포커스를 맞춰놓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배경에 있는 이미지들을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포커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돋보이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갤럭시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메라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래에 보시면 떠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떠보기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중간에 보시면 인물사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물사진입니다. 인물사진이 아웃포커스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인물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웃포커스 동영상을 촬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우선 인물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현재 인물사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이 부분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자신이 터치한 피사체는 현재 초점이 더 선명하게 맞춰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 배경은 이렇게 흐릿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사체를 터치하고요. 하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요. 이 부분입니다. 해처럼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요. 전체적인 화면을 밝게 또는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게를요. 이 상태에서 촬영하면은 바로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번에는 인물 동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인물 동영상도 마찬가지로요. 자신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촬영하는 선택한 부분 피사체가 초점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나머지 배경은 이렇게 흐릿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는 돋보이게 촬영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이처럼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물 사진이나 인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주 수준 높은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인물 사진 기능이 없을 경우에 사진으로 이렇게 아웃포커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만들 경우에는 우선에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앱은 이런 앱입니다. 스냅시드입니다. 플레이슈다에서 스냅시드라고 입력하시면은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시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셨으면은 스냅시드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요 불로올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겠죠. 플러스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갤러리가 나옵니다. 갤러리 상태였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을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에 선택할 사진이 안 보이면은 갤러리를 터치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보이는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앞에 이 부분요. 얼굴 부분은 초점을 맞추고요. 나머지 배경 부분은 초점을 흐리게 하겠습니다. 아웃포커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진으로 아웃포커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구를 터치하시면 스냅시드에 여러가지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스냅시드 앱은요. 스마트폰에 포토샵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앱입니다. 여기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은 오늘은 아웃포커스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위로 올려보시면 이렇게요. 이 부분입니다. 아웃포커스 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진 부분을 이렇게요. 누른 상태로 옆으로 들어가시면은 배경이 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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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 이 상태에서 원중심을 누른 상태로 이동하면은 초점 중심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라이브포커스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이 사진을 원본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은 원본입니다. 손을 떼면은 이제요. 적용한 사진이고요. 원본 적용. 원본 적용. 이런 식으로요.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하셨으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체크가 있습니다. 체크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하겠습니다. 다시요.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이 사진을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퇴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퇴치하시면은 이 사진을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카메라에 인물 사진 기능이 없더라도 사진 자체에 아웃포커스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 사진처럼 수준 높고 돋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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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